다시 한번 볼게요 잠실 2행시 가능하신가요? 잠실 2행시 하나 둘 셋 잠 하나 둘 셋 7 실 주요? 잠실 실에서요? 10시간 먹으시더라고요 그냥 2행시 잠시 시간 가능하세요? 잠실, 2행시 가겠습니다 1, 2, 3, 잠 잠시만 1, 2, 3, 실 1, 2, 3, 실 잠자리 쉴 때 키자 ㅋㅋㅋㅋㅋ 핾핾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 찔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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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들기 어려웠을텐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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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까랑만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식 2행시 네? 잠식 2행시 하나 둘 셋 참 저거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실 실 어 어 어 해야돼요? 실패 ... 그걸로 했어야 되네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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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잠식 2행시 1, 2, 3, 4 잠실에서 1, 2, 3, 4 실수하지 말자 저 아까 했잖아요 아, 수능 달라고 했는데 아, 몰랐어요 아, 몰랐어요 이거 재미있어 묵직하게 말해줘요? 말해 아까 제가 먼저 태훈이 형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잠실에서 실수하지 말자 네, 바로 나왔어요, 태훈이 저 바로 나왔어요 저 바로 나왔어요 순발력 야구하는 순발력이 안 좋아 10초요? 네 뭐예요? 순발력 테스트 잠실 이행시 하나, 둘, 셋, 잠 이런 거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나, 둘, 셋, 잠 잠 잠만 보고 하나, 둘, 셋, 시 일요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 순발력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잠실 이행시 하나, 둘, 셋, 잠 잠실 야구장에서 하나, 둘, 셋, 시 하나, 둘, 셋, 시 실제로 와서 처음 해봐요 야구 순발력 테스트 잠실 이행시 하나, 둘, 셋, 잠 잠시만요 하나, 둘, 셋, 시 실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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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순발력 테스트 하나 하겠습니다 잠실 이행시 말씀 하나, 둘, 셋, 삶 잠실 하나, 둘, 셋, 실 싫다 싫다 그 정도도 똑같이 진짜 싫다 잠실 잠실? 싫어요 야구니야 너무 커 야구니야 너무 커 주제가 뭐예요? 잠실 이행시입니다 잠실 이행시 아 지금 바로 왔다 네 오케이 잠시만요 하나, 둘, 셋 실례합니다 생각해야죠 갑자기 그냥 잠실 갑자기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원래는 잠실은 내가 있었던 곳이었으니까 실례지만 이만 됐지? 됐지?